전투함정의 피격이나 선박 사고 때 무수히 많은 배관의 파손을 신속히 찾아 복구하는 게 생존의 필수적인 과제인데요. 이를 스스로 진단하고 복구하는 똑똑한 밸브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해군 전력의 극대화나 배관이 쓰이는 각종 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.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함정이나 선박이 피격이나 충돌했을 때 파손과 화재 위치를 신속히 찾아 복구해야지만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 해군 함정에 소아 배관을 축소한 실험 장비입니다. 선미 부분이 파손돼 물이 새자 10개의 밸브가 알아서 누수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. 30초 만에 파손 지점을 찾아냈고 주변 밸브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. 한국기계연구원의 K-스마트 밸브입니다. 기존 밸브에 인공지능,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밸브를 스스로 열고 닫으며 압력 센서로 전해지는 누수 위치를 찾아냅니다. 밸브의 압력을 변화시켜가면서 주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켰거든요. 인공지능이 훨씬 더 다양한 조건에서 손상을, 파손을 탐지하고. 이 밸브는 화재 시 승조원의 20% 이상이 투입되는 함정의 소화 계통에 우선 적용을 목표로 내년부터 민군 기술 이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특히 함정의 경우 이미 설치된 밸브를 교체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번 연구는 전시나 사고 시 신속 대처가 중요한 각종 선박의 소화, 냉각 계통의 배관은 물론 플랜트 산업, 상하수도의 누수 탐지 등의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.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.